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G20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몇몇 나라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미래발전 모델로 삼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은 해외의 다른 웬만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는 다른 과거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880년부터 1910년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당시 우리 생활을 미국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키워드 10개로 생활상을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880년대 서울은 성곽을 중심으로 단층의 초가들이 질비했습니다. 상점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후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했고 서울의 경우 도시개정사업을 통해 경관의 변화도 진행했는데요. 1900년대 서울은 이러한 정책으로 일부 근대도시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성곽도시 형태가 남아있었습니다. 191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서울의 성벽을 제거하고 1912년 개정사업을 통해 전통 건축물들을 파괴했지만 아직도 조선시대의 분위기는 많이 보였습니다. 1884년 설계 이후 1885년 미국 시카고에서 10층의 주택보험 빌딩이 완공되는데요. 1891년에는 두 개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고층 건물이었는데요. 1902년 미국 뉴욕에서는 플랫 아이언 빌딩이 완공되었습니다. 22층의 건물이었는데 높이는 약 86.9미터였습니다. 미국은 이 시기 뉴욕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고층 건물을 건설하며 스카이라인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우리나라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 일부는 양장을 착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 옷인 한복을 착용했습니다. 우리의 황실의 경우 화려한 복장이었지만 일반 양민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의복의 색상도 단조로운 편이었는데 여성의 경우 저고리는 흰색이나 두록색 위주였고 치마는 흰색, 회색, 갈색 등을 사용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도 의복의 색상은 마찬가지였고 양반들은 갓을 착용하고 양민, 노비들은 페렝이나 탕건 등을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일반 여성의 경우 느슨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했고 1914년에는 현재의 브레지어에 대한 특허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스커트는 바닥 길이에서 발목 위로 올라갔으며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자 활동에 적합한 옷들이 필요해졌습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짧았고 코수염도 흔했지만 면도 스타일도 유행했는데요. 상류층은 코트, 셔츠, 넥타이 등을 주요 행사에서 착용했고 실크 모자도 애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계층은 실용적인 옷에 모자는 뉴스 보이캡, 플랫캡 등을 착용했습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전통적 민간 의료 행위가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의 일제는 위생을 강조하며 이들을 부정적으로 취급했는데요. 일제는 위생경찰제도를 도입해 위생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범죄자로 처월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1910년 영유아 사망예방연구 및 예방을 위한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1913년에는 암학회를 조직했고 엑스레이 기반의 유방조형술을 개발했는데요. 1914년에는 우유의 저온살균을 시작했으며 1916년에는 수혈을 위한 혈액맹장을 보편화했고 피임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1917년 치아교정치료가 시작됐으며 1919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6년 충모로에 최초의 백화점이 등장했는데요. 일본이 세운 미스코시 백화점 서울지점이었습니다. 이는 건평 300평, 종업원 360명의 규모여서 조선과 만주에서는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이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점들은 아직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있었습니다. 19세기 산업화로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많은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백화점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스튜어트 S는 현대적 의미의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80년대 이후 미국의 백화점은 라운지, 화장실, 레스토랑 등을 백화점에 구축했고 여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선의 양반 등의 상류층은 가마를 타거나 말을 애용했고 일반 양민들은 홀리에 같은 특별한 날에는 강화등을 탔지만 대부분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1900년대 들어서 교통의 변화가 이뤄졌는데요. 1899년 전차는 서울 종로에서 운행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일본인 거주지 중심으로 확장되어 대중화된 교통수단으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 철도는 1899년 경인선,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이 개통했고 차량은 1900년대 초에 신장로가 생겨났으나 버스와 택시의 등장은 1910년대 이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820년대 후반 철도가 개통되고 이후 1910년대까지 약 57만 킬로미터의 철도가 구축됐는데요. 이에 1900년대 전후에 철도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자동차는 1805년 증기구동식 차량이 있었고 1902년에는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었으나 1908년 가솔린 기반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하며 보편화되었는데요. 1903년에는 동력 비행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882년 전화기와 전선 100m가 도입되며 전화기가 최초로 등장했는데요. 1896년 덕수궁에 자석식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1902년에는 서울과 인천에서 통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계층이 이용하는 시범적 형태였고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서신, 만남 등으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1876년 미국의 벨이 전화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1877년 전화회사가 등장해 사업을 실시했고 1914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장거리 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1904년까지 미국에서는 300만대가 넘는 전화가 교환계에 연결됐으며 1910년대 미국의 벨 AT&T 네트워크에는 580만대의 전화기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5년에 무선전화 송수신 시험이 최초로 진행되었지만 1910년대까지 라디오 방송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정규 라디오 방송은 1927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어로 시작된 것이 최초였습니다. 미국은 1905년 일부 미 해군에서 무선통신으로 매일 15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라디오 방송은 1907년 음악을 내보내며 시연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대 중반 진공관이 개발되어 1916년 라디오 1일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고 민간인 무선송신이 다시 가능해진 건 1919년 말 미 정부의 전시 금지가 해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서구 문화의 도입으로 조선시대의 전통부의 민속유의에서 체조, 유의스포츠 등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1800년대 후반부터 1910년대 초까지는 해외선교 및 기독교계 학교, 군대 등을 중심으로 근대 스포츠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단체는 1906년 대한체육구락부가 결성되며 탄생했는데요. 1907년에는 대한국민체육회가 설립됐습니다. 미국은 야구의 경우 1869년 최초의 프로구단이 탄생했고 1876년 내셔널리그, 1901년 아메리칸 리그가 탄생해 지금과 같은 MLB의 양대 리그가 운영됐는데요. 농구는 1899년 NBA의 전신인 NBL이 창설되어 5년간 운영되었으며 아이스하키인 NHL은 1917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마, 복싱 등 다양한 종목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는 1910년 조선은행에 화물용으로 설치된 것이 최초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엘리베이터는 1914년 조선호텔에서 설치된 것이 최초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191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9년 4월 종로화신백화점에서 1층부터 3층까지 설치되어 운영된 것이 최초의 에스컬레이터였는데요. 미국은 1859년 8월 미국의 한 별리사가 세계 최초로 에스컬레이터의 특허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개념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1892년에는 에스컬레이터의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특허가 이뤄졌고 1899년 시버거가 오티스와 협력해 상업용 에스컬레이터를 생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853년 오티스가 직접 시연을 거친 뒤 1870년 뉴욕시의 한 생명보험사 건물에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설치됐는데요. 이후 1883년에는 전기 엘리베이터의 특허가 나왔고 1887년에는 자동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특허가 나왔습니다. 18세기까지 우리나라는 화약, 무기기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개화기 이후 서양의 무기를 제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지만 자체적으로는 조총을 제조하는 단계 정도였으며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구한말 의병 활동만 보더라도 총, 화약, 활, 화살, 칼 등을 사용한 수준이었기에 우리나라의 당시 무기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은 1860년대 초 게틀링에 의해 분당 200발을 발사하는 수동식 무기가 개발됐고 1893년에는 최초의 방탄조끼가 나왔습니다. 1909년에는 소음기 특허가 나왔는데요. 탱크는 1917년 중전차와 경전차가 생산됐으며 1862년에는 미 해군 최초로 잠수함 엘리게이터가 탄생했습니다. 1892년에는 사전 드레드노트 전함을 미 해군에서 건조했는데 포탑, 장갑판, 증기기관, 어뢰 발사관이 도입됐고 배수량 17,000톤 내외의 규모였습니다.